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크랩게임 집게사장님게임 인데요 요 오징어게임 아니구요 집게사장님게임입니다 개게임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잘생겼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거 뭐야 와 몸도 근육질 무시무시하구만 머리에 뭘 얹은거야 젤리인가 요렇게 있네 어몽어스 있고 이 오징어모자가 보니까 한번 이기면은 오징어모자를 얻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우승자란 얘기에요 오징어게임 우승자인데 오징어게임이 아니지 집게게임 개사장님게임 1등인데 다시 또 들어왔다 왜냐 돈을 또 벌려고 욕심쟁이들 한번 이기고 또 들어왔어 얘들 왜 이렇게 키가 크냐 머리털 봐 자 그래서 집게게임 저기 보이죠 집게사장님 보이죠 집게사장님 게임 갑니다 예 이번 게임은 집게사장님이 집게사장님 집게를 폈습니다 집게 폈습니다 멈춰 멈춰 레이저 쏜다 집게사장님이 집게를 폈습니다 멈춰 어 아하하하 어 레이저 어 한방에 어 레이저 무시무시해 저거 집게 뒤에도 집게사장님 눈 뒤에도 눈이 떠져있네 어 레이저 뭐야 어 레이저 무시무시한 레이저 레이저 한방이면은 바로 타노스 소멸처럼 이렇게 타노스 손 튕기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멈춰 멈춰 얘들아 멈춰 멈춰 레이저 만들 친구 또 있니? 없어 이제? 다 왔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 거기 다 왔다 영차 영차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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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집게사장님 집게가 폈습니다 도착 도착 으아아아아아아아 똥챔 빠바바바 으어어 똥챔 머리 박치기야 아아 머리에 굳은살이 박혀서 엄청 아프지 으어어 이럴수가 잔인하긴 하지만 꽃게도 똥을 쌓는 데가 있을까요? 똥꼬가 있을까요? 그 잘 모르겠어요 헉 집게사장님 좀 무섭게 생긴거 봐 집게사장님 집게가 폈습니다 하하하 올라가려고 저기 위까지 올라가서 점프 뛰면은 집게사장님 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을텐데 아쉽다 엄청 크구만 집게사장님 축하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예에에에에에에 20원 받았다 두번째 게임입니다 두번째 게임은 용암이 올라와입니다 용암이 올라오기전에 얼른 올라가십쇼 용암이 올라오기전에 봐봐요 저기 밑에 용암 빨리 올라가야 돼 슈옥 그냥 끝까지 살아남으면 되는건가 아니면 마지막에는 꼭 한명만 남기는걸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달려와! 아 역시 찝찝 게임이라 그런지 오징어 게임이랑은 게임이 다르구만 잘 됐어 차라리 영차! 영차! 와 점프맵이 조금... 어! 친구 떨어졌다 친구야! 하하하하하 부활! 제발 부활! 부활시켜주세요! 부활시켜주세요! 아! 꿈을 꿨어! 아하! 꿈을 꿨어! 아! 영차! 영차! 아! 아!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사실은 올라온 꿈이었어요 로봇스를 썼다고요? 맞습니다! 잠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잠깐 실수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질 줄이야 하지만 괜찮아요 부활했으니까 예... 와! 용암차는거 봐 여기서 많이 탈락하겠구만 축하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게임을 준비해주세요 세번째 게임 준비 세번째 게임은 뭘까? 어... 세번째 게임은요 뭐야? 아! 싸우는 곳이구나! 아! 여기서 싸워서 허억! 전부 다 쓰러트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냥 살아남아도 되는 걸까? 도망다니자 그냥! 무서워! 도망쳐! 무서워! 나 무서워! 얘들아! 나 무서워! 얘들아! 나 무서워! 싸우지마! 우리... 우리 싸우지마! 친하게 지내자! 우리 브랜드! 우리 브랜드! 브랜드! 친구야! 친구! 친구! 오징어 친구죠? 친구! 친구? 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예스? 브랜드 브랜드? 아! 좋아 좋아! 친구! 잘 됐다! 다행이다! 쉬우수수! 오오! 다 친구 친구! 그래! 무기를 노라고! 친구야! 아! 이 친구! 무기 안 놓고 끝까지 쫓아갈 것 같은데! 친구? 친구? 하하하하하! 모두 평화로워룹! 이잉이... 이잉... 좋아! 우리 모두 친구야! 다행히 평화협정 먹혀들어갔어요 우리 친구친구 하니까 전부다 친구가 됐어요 역시 세상은 둥구니까 지구는 둥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됐습니다 왜냐 계속 앞으로만 걸으면은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만 나가면 온 세상 친구들을 전부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만났던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이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돈에 8촌에 5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하하하 아니야 왜그래 친구야 친구하자고 아 이 친구 끈질긴 친구구만 오오오오 잘 도망간구만 잘 쫓아오는구만 그만해 나 무서워 하하하하 그럴줄 알았어 떨어질줄 알았어 축하합니다 당신은 세 번째 게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 도망치는 것도 되지 네 번째 게임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번째 게임 네 명이 살아남았어요 과연 우승자는? 이건 뭐지? 네 번째 게임입니다 아 이제 유리다 유리 유리 한쪽은 강화유리 한쪽은 약한 유리입니다 유리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셨으면은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면 노래부터 Oriole 그 지elles 생각도 많으르切이지만 저는 유리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친구야 하하하하 하하하 하 와 저 친구 이거 뭐야 웨 그거 이거 슈퍼고수잖아 세상에 이럴수가 역시 친구 친구는 정답이었어 친구 친구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우와 슈퍼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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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예 휴 슈퍼고수 유리공장에서 50년 이랬음 하지만 이 오징어 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또 1등 나고 싶어 하면서 다른 친구들 없애려 하거든요 이게 본체예요 이거는 얼굴이 아니에요 잡아먹힌거에요 좀비처럼 이게 본체입니다 오징어 오징어가 본체인 축하합니다 당신은 네 번째 게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을 준비해 주십시오 어? 마지막 게임이래요 오! 마지막 게임은 뭐지? 어 잘 왔습니다 아 여기가 뭐지? 미는 건가 봐 플레이어 탑 아 동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서면은 이긴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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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끝까지 있어야 되나? 오징어 밀어버리자 야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 게임에서는 어 노프렌드 마지막 게임은 노프렌드다 다 밀어버리기야 야아아아ㅏ evidence 아아아아아아앜 아ㅏ핳핳 아아아ㅏ핳핳ㅎ 아하 친구 어디갔지? 한 명 어디갔어 한 명 어디갔어 한 명 없어졌어 어? 한 명 떨어졌어? 한 명 왜 떨어졌어 어 뭐야 이거 어헤 어 바닥에 없어지는 거였네요 하하하 마지막! 마지막아!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냈다! 내가! 내가 본색을 들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1등이다! 1등이야! 얘들아! 미안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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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하지만! 승자는! 승자는 한명인법! 됐다! 됐어! 이겼다! 당신은! 모두 없애고 혼자 남았습니다! 예! 엄청나구만! 엄청나! 예! 아무도 없네! 당았네! 아 이럴수가! 나도 오징어 모자 생겼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징어한테 잡아먹히고! 오징어한테 이제 조종을 당하게 되어버렸는데! 예! 오징어! 아까 친구들 없이? 예!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크랩 게임! 찜깨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오징어 모자! 받았습니다! 오징어한테! 정신을 지배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십니다! 재밌어갔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바로 그냥! 바로 그냥 탈락해버리네! 잘 못났다! 안녕! 뿅!